부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니 과제선 수사장 옆에 가져왔는데 오우야 깜짝이야 너 뮤직빅 카메라로 막 아니 뮤직빅 이게 어떠지 지금 다 한 번 두 번씩 다 말하고 있어요 말하면 안되지라고 해서 스트리밍이 이미 중단된거 아냐? 아니야 되고 있는데 한 번씩만 말하고 말하지 마세요 저 규제비에 좀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또 브랜드 말할때 두 번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했습니다 4등 자 이제 마늘입니다 마늘 이제 Man, 좋아요 제가 아무것도 여기 그리고 여기에 발 wes 때문에 손이 좀 힘들래요 ASMR